뾰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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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뾰루, 과아야 나미그놈 이게 맞아? 와우 와, 이거 맛있는 건데 안녕하세요 여기 얼마 떼? 이거요? 다시 멸치, 이거 2만원이에요 한 박스가 2만원짜리 되어있습니다 한 박스가 2만원짜리 되어있다고 그걸로 드릴까요? 이거는 조금 가격대가 있는 메시이라서 네, 맨날 남이 올 때마다 사러 와 우리 단골이 광고사님이 이제 그래요? 네 이거 오면 되겠어요? 그게 낫대 이거 박스로 된게 낫대 이제 박스로 사시면 좀 이렇습니다 이것도 육수만 내시는거는 괜찮거든요 이게 한 박스가 2만원입니다 손님 그걸로 드릴까요? 이거는 이제 조금 가격대가 있는 메시라서 조금 더 좋은거? 네, 좋은거 많이 좋은거 족박멸치 아, 많이 좋은거 아, 많이 좋은거 좋았어 다른건 필요하신거 없으신가요? 네, 좋지 저는 안필요한데 삼천만 필요해놔 그 얇은거 아시잖아요 얇은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거 드시면 엄청 맛있다 저는 카레김도 있습니다 아주 얇은거 씹어요? 씹은 맛을 원래 아, 이거 꺼먹는거구나 됐어? 아, 이거 꺼먹는거구나 어, 저렇게만 해 아이 다른 손님들 오면 안해주시면 아니, 아뇨 애들 있는 손님들은 제가 그냥 안보냅니다 애들 데리고 들어온 손님들은 그냥 보내면 응 그거는 맛있어요 망고젤리 네 유튜브 할 때 재밌게 하시고 네, 요즘 사람들 다들 좋아요? 네 구독수가 좋아지는게 그렇죠, 구독수가 천천히 늘고 있습니다 아주 천천히 천천히 무슨 뭐라고요? 구례 애플 구례 애플? 네 구례 풍경들 주로 나오고요 칼 쏘는거 나오고요 오오 곽국 네, 국궁 네, 국궁 네, 컨셉은 좀 아직 확실히 정하지는 않았고 그냥 꾸준히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역시 아유 요런 장면은 절대 놓치지 않고 또 찍으라고 남의 수단 좀 더 가지고 이제 가슴, 남의 그 놈을 올리고 네, 그거 올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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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또 구독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, 잘 사세요 네, 잘 사세요 이거 드릴까요? 만원입니다 네 하나 놓쳐서 쓰니까요 아이고, 가봤어 만원이요? 네, 질질 흘리고 예용수직이 가지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시오 예,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안영애플 고래애플 나는 고래애플 안녕히 계세요 네 구독 Use the timer 감사합니다.